안녕하세요. 스위치에서 쌍둥이남매 로이어를 맡은 박소희입니다. 저희 로남매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는데요. 지금부터 온박싱을 한번 해볼 거예요. 과연 어떤 선물이 들어있을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돼요. 우와! 우와! 너무 신기해요. 어! 어! 있잖아요. 여기 이 캐릭터 케이스 있었어요. 쌜리랑 고흥감자랑 롯드랑 멀쥬랑 이거 약간 먹어보고 싶다. 어! 또 먹은 수저자! 너무 다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또 있어요! 우와! 우와! 귀여워! 소희!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에는 더 예쁜 소희로 멋진 연기라가 되길 from 상우아빠 to 저희 메리 크리스마스 늘 건강하고 지금처럼 예쁘게 성장하게 바랄게 나중에 엄마 잊지마 민정엄마 여기다가 평생 감직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편지 써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제목 보러 만나요. 우리 겨울 온 가족이 함께 스위치 1월 4일 극장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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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